이번 달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는 곳이 확대돼 당사자들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박성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가 시청 등 차량 등록 부서까지 확대됩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폐차 등록 말소 등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경우 차량 등록 부서에 폐차 신고를 하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표지를 반납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시청, 차량 사업소 등 차량 등록 부서에서도 표지 반납 처리가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대폭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기능 신설,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 원활한 표지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의 민원 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